아.. 마지막이야.. 진짜 그만합시다..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마지막이야.. 2019년 7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하라 follow follow me 오늘은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최대한 공포에 집중하세요 아셨죠? 개가 지질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끼께요 누굴 계십니까? 누굴 계세요? 누굴 계세요? 아.. 누구에요? 누구.. 누구세요? 아.. 미치겠다.. 누구세요? 누구에요? 한입.. 치긴다.. 아.. Scorpio ciudad complex hogyha 핚 핥 핥 핥 바람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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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여기 누구 있어요? 바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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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쏙쏙돌아버리 바람이 쏙돌아버리 바람이 쏙돌아버리 저기 뭐야..? 저.. 히히히히히... 잠깐만.. 뭐 있어 진짜 야.. 기운이 장난하냐 지금.. 제발 제발.. 오늘은 고모가 부적을 태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솔직히 여러분들 빚을 낮춘 것은 좀 이해해주세요 저의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낮춘 겁니다 아셨죠? 빚에 예민하니까 좀 낮춘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선명하게 보여드리겠.. 응?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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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누구십니까..? 다시 또 습하고 비치겠네.. 소리.. 거기 있어요? 거기 있나요..? 뭐예요..? 그만이요.. 저 이전에 왔었.. 이전에 왔었습니다.. 저 이전에 왔었어요.. 그만이요.. 그만이요.. 이전에 왔었습니다.. 이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전에 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나심이 있으면.. 제가 죄송합니다.. 미치겠네 진짜.. 여기가 안되잖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뭐얘.. 잠깐만.. 잠깐만.. 뭔소리야.. 방금 뭔소리냐.. 이거.. 아.. 이런.. 이런.. 이런 일이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만 합시다. 거기 계시지? 잠깐 나와보실 수 있겠어? 그만 그만! 잠깐 나와보시죠. 뭐 하시오 거기서? 거기서 뭐해? 나와보실 수 있겠어? 네, 가까라.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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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만지지 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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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누구야..? 진짜 그만합시다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이씨.. 장난이 심해요 장난이 꽤 심해 왜..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하.. 거기 있어.. 거기 있어? 소리 소리 소리..잠깐만.. 뭘 만지는 거 같은데..잠깐만.. 뭘 만지는 거 같아.. 큐브.. 큐브 있어.. 큐브.. 아까쯤에 너희들은 이걸 보고 뭘 하겠지.. 하지만 줄은 줄이야.. 거미줄.. 알겠냐.. 혹시 할 얘기 있어? 자.. 한분만 말해보시오 한분만 말해봐..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까.. 여럿이 계신가요.. 하.. 하..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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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하실라고.. 갑자기 내가 그거 빼잖아요.. 자꾸 하지마시라니까요.. 하지마시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얘기 안 하실래요.. 얘기로 하세요.. 얘기로.. 얘기로.. 저 여기 있을게요.. 얘기로.. 얘기로.. 아까 제가 빼드렸잖아요.. 네? 얘기 힘드시겠습니까? 얘기 안 될거지.. 얘기하기 싫지.. 얘기 안 할거지.. 미쳐버렸다 진짜.. 멍멍에.. 멍멍에.. 여러분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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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 때문에 미쳐버렸나 진짜.. 안 돼 안돼 안돼 안돼.. 좋아요! 알람 되죠? 부탁드려요